공평하고 신중함으로 세워지는 직분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공정하고 신중함으로 세워지는 직분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분자가 선출되어지는 때마다 보면 거의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에게는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리더들로 세워지는 그 직분자들 앞에 많은 교인들 개개인의 생각들 안에는 어떠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또 저도 이러한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 교회를 위해 세워져야 하는 데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난 장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직분자가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남겨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귀한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이끄는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에 대한 건면이 오늘도 흐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건면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에서 사도바오리 디모데에게 건면하는 그 건면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미 명령한다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적인 조언의 차원을 뛰어넘어 거의 명령에 가까운 디모데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견륜의 그러한 목회자적인 선배로서의 조언이었죠 그리고 충고였습니다 강력하게 이것을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오늘 앞서 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장로라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뒤에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지만 이것들을 할 때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개인의 사견과 어떤 사적인 감정 개인 간의 관계성 뭐 그런 것들로 통해서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편견 없이 장로의 직분자들을 세워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장로를 비롯한 다른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안수식 안수를 통해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빗대어 얘기함으로써 그 안수식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안수하는 것에 대한 권위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이렇게 감당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에 내가 안수해야 될 그 대상 그 직분자 선출이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져야 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딘모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안수하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안수자가 그 사람들을 보증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들에게 직분을 줄 때 그 안수하는 그 당사자 그 목회자 그 사람 바로 디모드에 해당되는 그 목회자가 그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증한다라는 서약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항상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가장 앞에 선 그 리더 디모드 그가 그 자리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정결해야 한다라는 사실 거룩함으로 그 분별력을 흐트리지 말고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가 아끼는 디모드를 향한 또 다른 건면이었습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직분자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 이제 오늘 17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우선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17절 말씀은 장로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직분의 모습 형태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장로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였는가 첫 번째는 장로는요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다스리는 감독의 모습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은 바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로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받아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장로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 두 가지 잡 디스크립션으로서의 장로의 모습을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장로는 행정적인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사람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먼저 장로가 세워진 그 시간을 살펴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추리급하여 광야에서 하루에도 그 이백 몇십만 명의 사람들의 행정적인 일들을 관장하는데 재판 그 치리들을 담당할 때 너무나도 버겨웠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장인 이들로가 그에게 건면하여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되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행정적인 사역들의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도 김인철 목사님이라는 단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말씀과 기도와 신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적인 요소의 일들의 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여섯 분의 심무장농님들에게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분담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모세가 과로사하지 않을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역에 더 큰 힘을 받아 그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인 역할의 그 능력을 나타내며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거기에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나누는 것 더 나아가서 가르침과 수고하는 어떤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그 가르침의 수고가 또 나누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로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부목사에 해당하는 저 또한 이러한 장로의 역할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을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행정적인 업무들을 나눌 수 있고 결국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에게 흘러가고 나누어져서 역할이 분담되어져서 모든 톱니밖에 들이 유기체를 이루어 동일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원동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힘이 될 때 가장 효과적인 사역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17절 말씀에서 드러난 초대교회의 모습 장로들이 가졌던 두 가지 유형의 모습들 이것들 그것은 바로 앞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구의학시대 때 장로가 처음 세워졌던 그 유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 각각의 사도들이 자기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장로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공동체를 운영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세웠는가 성김을 통해서 성김의 모습으로 성김의 질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을 장로와 집사와 그러한 직분자들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죠 구제가 있고요 권면이 있고요 가르침이 있고요 돌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목해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죠 함께하는 공동체의 직분자들 장로님, 집사님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함께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일러스트에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일꾼의 품삭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것은 성직자들을 놓고선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직자, 목회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삭스를 받고 일하는 저희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요? 그들의 삭 주는 것을 빈하게 그냥 뭐 이렇게 아까워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라는 말씀으로 오늘 18절 말씀이 여기에 첨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달라스, 텍사스의 달라스 달라스 안에 교회가 무려 한 300개 가까이 한 200개에서 300개 가까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그 교회에는 신학교가 많이 있었어요 침내교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UMC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단의 학교도 있었고요 하여간 신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들이 일어나냐면 유학 온 신학생들이 참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곳에는요 한 가지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역자들을 구할 수 있어라는 담대함이 그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아주 안 좋은 병폐를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파트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단합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어요 물론 목회자로서 물질의 가격에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한 모습들의 병폐가 생길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이 한 달에 자신의 교육부 사역을 감당하고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파트 사역으로 일할 때 파트 사역자들의 사례비는 정확하게 한 달에 400불이었습니다 사실 400불로 그들의 생활은 전혀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우리들은 언제든지 당신이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어라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사의 문화가 되었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곳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에 그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공감들이고 서로 그러한 것들이 맞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지역사회에서 섬김으로 일하는 부교육자들 특별히 파트 사역자들에게는 그것은 참으로 지뢰밭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걷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서 나눈 것처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타장마당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곡식을 풀어서 곡식단을 풀어서 타장마당에 깔아놓고 그 위를 소로 소가 지나가게 하여서 그렇게 추수하고 결실을 거뒀는데 그때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소가 지나가고 일을 할 때마다 자기가 배고프면 얼마든지 자기가 입을 대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껏 네가 취할 수 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일하는 이에게 해줘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부분에서 드러난 18절의 이야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져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직분자로 세워진 자에 대한 보호 차원의 것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그것에 어떻게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받지 말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직분자가 범죄하였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로 여기게 하라라고 성경은 그 징계 차원의 것까지도 고려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21절과 22절 바울의 건면 디모데에게 가장 공정하고 신중하게 직분자들을 세워야 함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 선출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 우리 교회의 이 사역에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귀중한 리더십이 될지 그동안 수고하신 장로님들로 인해서 어려운 팬데믹의 시기에 우리 교회는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평안하게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하셨던 장로님들이 이제 몇 분들은 휴무를 갖는 시간으로써 또 잠깐 그 일들을 직분을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뽑혀야 하는 그러한 장로님들에 대한 직분자들에 대한 기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뽑는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 직분자를 잘 세워서 어떻게요? 아름다운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권규혁 목사가 쓴 책 중에 장로들을 통해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장로교 기반인 그러한 장로교회의 장로들, 직분자들 왜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적인 장로교회의 건설을 위해 장로들의 신실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겸손한 자세 즉 장로들에 대한 존경과 순복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울 때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가? 바로 신실한 섬김의 사람들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성도들 어떠한 모습으로요? 겸손한 모습으로 또 그들에게 존경하는 마음과 또 순복하는 마음과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존경과 순복과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때 특별히 그 사역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장로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24절 25절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진리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말로써 그것을 가리고 말로써 그것을 꾸민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어떻게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집분맡은 너희들이여 장로들이여 지도자들이여 또 집사들이여 힘을 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일할 때 그 일은 빛을 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때로는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음에 의해서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주저앉는다 하여도 결국에 그 모든 사역 그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자들에 대한 격려이고 충고의 은혜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의 직분자들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난 장로교의 이제 2022년도를 눈앞에 둔 이 시간 속에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그러한 직분자들이 올해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또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산타하나 940위 위어슈 에비뉴 이 자리에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공정하고 신중함으로 세워지는 직분자 그것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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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